. . . . . 아야... 어... . 맛있다 맛있어 어허 으흐흐 아허 벌써 리아가 저번에 어? 학교에서 접어준 카네이션이 어? 저기 걸려있네 리아야 고맙다 응? 어허 별거 아닌걸요 너무 못 잡았어 응 뭐래 주먹으로 접어줄까든 응 아이 그나저나 오늘 스승이날인데 어? 리아 너네 반은 뭐하니? 응? 아빠는 학생일때 선생님을 위해서 이벤트같은걸 해주곤 했는데 말이지 음 음 스승이날이 뭐하는 날인데? 아휴 야 그걸 모르네 어버이날은 알아도 스승이날은 널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표하는 날이야 어? 한마디로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날이지 응 어? 그런 날도 있었어? 난 전혀 몰랐어 너 완전 바보네? 응 뭐? 응 그것도 몰라 내가 바보면 주먹으로 널 때려서 너도 바보로 만들어줄게 응 아휴 그만하고 밤이나 먹어 학교가야지 응 그래 리아야 스승이날인데 선년들 잘하고 응 맞아 나 이제 학교가야 돼 나도 출근해야 돼 나는 우치원가야 돼 아 여보 이따 봐요 아 조심히 갔다와요 애들 학교 조심히 갔다와 선년들 잘 듣고 아 얘들아 안녕 안녕 아 리아 왔어? 아니야 얘들아 나 엄마 아빠한테 들은 거 있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은 말이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오늘은 말이야 학교 오는 날이야 아잇 바보야 넌 알아? 나 어 오늘은 말이야 어 내가 오늘 메이플 레벨 100 찍은 날인데 혹시 그거 기념을 찍은 날인가? 야 대단하다 야 이거 기념비다 기념비야 야 이건 기념을 해야 돼 대단하다 정말 돛진 개찐이구나 너네들 뭐? 짜증나게 하지마 오늘은 바로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스승의 날이야 어?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중요한 날이야? 선생님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잘해준 걸 우리가 고마워하는 날이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선생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선생님 말을 잘 듣자고 그런가 선생님이 우리한테 잘해줬나? 응 잘해준 적 없는 같은데 그럼가 보다 해 알았어 아휴 아 얘들아 다 왔냐? 자 출석 불어온다 자 엑스트라 1 오케이 엑스트라 1 그래 진흙대 그래 태태기 그래 김리아 뭐야 오늘따라 다들 왜 갑자기 친절해져 원래 착해졌냐 저 원래 착해서요 저 원래 착한데 되게 기미야 뭔가 좀 이상해 뭐 캥기는거 있는거 아니지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바로 수업 시작한다 자 오늘 수업은 국어시간이에요 자 철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서울에서 일본을 갔을 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화장실이 좀 급해가지고 이거 문자 풀고 있어 어 어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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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가 없잖아 이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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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들이 휴지는 고맙게 하자 빨리 돌아가 자식들아 아휴 아휴 응 사랑합니다 빨리 가 똥 열심히 싸세요 어휴 아휴 아휴 어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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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지라가 안 나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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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바빠요 밥 먹는 것도 시간이 없냐 저..저건 미호쌤 아니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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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호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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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휴 안녕하세요 아휴 안녕하세요 식사 종이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아휴 아휴 네 밥 먹는 중이었어요 아휴 요즘 수업도 바쁘실텐데 또 식사도 하기도 힘드실텐데 인기죠에 아휴 네 뭐 그렇죠 네 아휴 전 또 요즘 좀 바빠가지고 아휴 근데 그 혹시 그 저녁에 혹시 바쁘신가요? 아 네 저녁이 바빠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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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리 그 저녁시간에 다 바쁘죠 다 소를 쌓느라 또 아예.. 네.. 바빠요.. 네.. 근데.. 선생님 좀 무척 마르신 것 같아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나? 아.. 아니 제가 또 미호선처럼 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요즘 또 밥을 잘 못 챙겨 먹어가지고.. 야! 선생님 부러워서 챙겨 드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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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마셔볼까? 다 드세요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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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점심시간? 선생님 입에 뭐 음식을 마구잡이로 넣으면 뭐 하자는 거야? 선생님 방금 죽을 뻔했어요! 음.. 저희는 스승의 날이라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는걸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바쁘셔가지고 밥도 못 챙겨 드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집에서 싸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한지 아세요 선생님? 맞아 아..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서 지금 선생님이 도와준 거다? 네! 맞아요 세상에 나 이거 매일마다 있었으면 선생님 죽겠네 얘들아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도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1년이 하루밖에 없는 날이라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걸요? 맞아요 선생님 저희가 평소에 안 이러잖아요 이런 딱 하루만 있는 날에만 저희가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선생님을 보필할게요 그 다음부턴 다 괴롭힐거임 맞아요 평생 하지를 말던 아휴 아휴 진짜로 아휴 답답했네 아휴 아휴 어? 선생님 혹시 저쪽에 계신 선생님 좋아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휴 이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자식들 이거 아휴 교실에 들어가서 지금 뭘 또 도와준다는 거야? 에휴 선생님 선생님 눈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지금 벌써 눈가에 지금 하트가 뿅뿅 났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들 선생님 못 쏠들이 더 연애를 잘한다고 저희만 믿으세요 도와드린다니까 맞아요 왜 그러네 이 자식들 이거 뭘 또 그러는 거야 가자 얘들아 네 가자 선생님 저희만 믿으세요 맞아요 선생님 에휴 이 녀석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라 에휴 아휴 애들은 다 바늘 들어 아 왜 뭐시여 이게 뭐 뭐시여 이게 센세 센세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녀석들아 에휴 뭐야 이게 센세 자고로 고백이란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거라구요 저희만 믿으세요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다른 쌤도 오실 거라구요 저희는 복도에서 지켜볼 테니 이제 선생님은 고백만 하시면 돼요 맞아요 아휴 아휴 이럴 필요 없다니까 아휴 아휴 근데 아휴 갑자기 이렇게 꾸미니까 나도 좀 떨리는데 이게 선생님 저희가 꼭 다발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에? 선생님 화이팅! 꼭! 화이팅! 사십.. 사십평생 모쏠 탈출하세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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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단 집으로 빨리 돌아가니라 싶더라 아휴 알겠어요 선생님 남자는 박력 아휴 아휴 그참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그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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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라고 말해도 안 되냐 이거라 박력이 깨야되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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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셨군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 선생님 리아에게 다 들었습니다 저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다고 근데 저 뒤에 있는 하트는 뭐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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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설마.. 저 저 저 저 저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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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이 이런게 아니라 그.. 그.. 제.. 제… 제가 만든게 아니라 이거는 애들이 장난으로 만든건데 에이.. 그보다 왜 여기로 오셨어요? 왜 왜 왜 온거야? 스..선생님.. 저..저..저..사실.. 선생님을.. 이러지 마! 안 돼! 안 돼!